최근 일본 후지산 부근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후지산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용암분출 직전에 일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1월 15일에는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의 해저화산이 대폭파를 하여 순식간에 화산재로 뒤덮였고 한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충격파가 관측되었으며 약 8000km 떨어진 일본에서는 1m가 넘는 쓰나미가 몰려와서 5년여 만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고 약 21만명에게 피난 제시가 내려졌습니다. 일본 내 일부 과학자들은 후지산 부근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 것은 폭발 원인이 아니라 최근 도쿄 하늘이 투명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비메탄탄화수소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평소보다 2배 이상이기에 후지산 인근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 것일 뿐이라며 폭발 위험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5월 9일 월요일부터 일본 요코하마 항구에서 원인 모를 기름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5월 6일 오후에는 일본 동북지역 아우모리현의 강이 붉어지는 이상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도츠키현의 온천물이 탁해지고 있으며 온천의 양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에서는 방어가 대거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어류 관련 지진과의 연관성 주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국 역시 얼마 전 제주도 강진 발생 전에 참돔이 대량으로 포획된 것에 대하여 지진 전조현상이 아니었느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부산 공동 어시장에서는 고등어가 성어이기에 참돔이 이처럼 대량으로 잡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간혹 고등어에 방어가 섞여 올라가는 경우는 있어도 참돔이 대규모 위판되는 것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참돔이 지진을 감지하고서 피하려다가 극물의 대량으로 걸린 것이 아니냐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만 어류의 지진 전조현상과의 연관성은 과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후지산 폭발과 심의어의 출현 등에 대하여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지만 최근 일본의 지진 사항을 살펴보면 화산 폭발과 지진에 대하여 우려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지진을 보면 대만 부근의 미야코지마와 요나쿠니섬 그리고 오가사와라 제도 부근의 보리시마와 요지마 그리고 오가사와라 제도의 서쪽 앞바다의 지진과 미에연 아이치연 사이의 이세만에서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5월 10일에도 후쿠시마의 한 앞바다에서 규모 4.3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도까라열도 근해에서도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후쿠시마와 도까라열도의 공포가 또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제 5월 9일 월요일에는 일본의 미에연과 아이치연 사이의 기소강의 입구에 위치한 이세만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진원의 깊이가 340km로 깊습니다. 또한 대만 인근의 일본 요나쿠니섬 근해에서도 어제 규모 6.6과 5.4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어제도 동북지역 후쿠시마와 미야기연 앞바다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연속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5월 10일에 또 후쿠시마에서 강진이 발생한 것이 우려가 되는 이유는 3월 16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3월 23일에는 대만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어제 5월 9일 대만 인근 일본의 요나쿠니섬에서 6.6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과거의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이번에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추가적인 규모 7클래스의 강진 발생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의 어느 한 지역만을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 일본은 난카이트라프 태평양 쪽에 오사카나 시코쿠 주변 지역을 가장 위험하다고 보고 있었고 그 다음이 도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수도 치카 지진을 걱정을 했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3월 16일에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결국 일본 열도 전체가 지진 위험이 있으니 모든 지역을 조심해야 하는 것을 또 한 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쿄 대지진에 대하여 얼마 전에 일본 정부에서는 앞으로 30년 이내에 지진 강도 7 이상이 올 확률이 70%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비해서 시뮬레이션도 공개를 하고 있고 방제 가이드북도 공표를 하고 있으며 일단 피해 예상으로는 사망자는 1만 명에서 2만 5천명 정도, 부상자는 몇십만명, 그리고 피난민은 300만에서 500만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피해액은 90조엔 이상의 피해 규모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사신다면 가능하면 목조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매번 수해가 나는 물이 잠기는 지역에 사신다면 평소에 가정에 방제용품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거나 물이나 생활용품을 미리 비축해 놓으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성 일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